떨어지는 꿈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보편적인 꿈 중 하나로 이를 꾸는 이유와 해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특히 불안감, 통제상실 또는 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떨어지는 꿈을 꾸는 이유,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꿈의 의미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종종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냅니다. 현실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압박, 개인적인 관계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원인이 이러한 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꿈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떨어지는 꿈은 종종 통제상실을 상징합니다. 이는 자신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책임을 맡고 있거나,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떨어지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종종 현실에서 느끼는 무력감이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인생에서 큰 변화가 다가올 때도 떨어지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직장, 이사, 결혼 또는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느낌은 삶의 새로운 단계로의 이행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앞으로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의 추락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인생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충분히 능력이 없다고 느끼거나,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로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신체가 피로할 때 신경계가 민감해지면서 꿈 속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면서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깨는 경우, 이는 신체적 피로가 원인일 수 있으며, 이런 꿈은 그저 피곤한 신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떨어지는 꿈은 종종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자신을 지탱해 줄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반영합니다. 꿈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며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삶에서 안전한 기반이 없거나, 확고한 지지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삶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지 확신하지 못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큰 기대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한때 성공이나 권력을 가졌거나, 혹은 그러한 위치에 있기를 원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을 나타냅니다.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현재의 지위나 위치에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떨어졌지만, 안전하게 착지하는 꿈은 삶의 어려움이나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결국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런 꿈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떨어지다가 갑자기 꿈에서 깨어나는 경우, 이는 현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잠재의식에서 경고를 보낼 때 나타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압박감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이런 형태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꿈을 꾸는 경우, 이는 그 사람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예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그 사람의 실패나 좌절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압박으로 인한 떨어지는 꿈 박씨는 최근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고, 꿈에서 느끼는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박씨는 꿈의 원인이 직장에서의 과도한 압박과 자신이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는 상사와의 대화를 통해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였고, 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인생의 큰 변화로 인한 떨어지는 꿈 이 씨는 결혼을 앞두고 꿈에서 끝없이 떨어지는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혼 후에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결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결혼 후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계획을 세우며 불안을 해소해 나갔습니다. 사례 3.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떨어지는 꿈 김 씨는 최근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매일 밤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김 씨는 절망감과 공포를 느꼈고, 현실에서의 불안감이 꿈으로 나타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꿈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사례 4.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기 전 꾸었던 떨어지는 꿈 최 씨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기 전 꿈에서 높은 산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꿈이 새로운 직장에서의 불확실성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꿈을 통해 자신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례 5. 신체적 피로로 인한 떨어지는 꿈 정 씨는 최근 과도한 운동과 업무로 인해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며 깨어나는 경험을 자주 하였고, 이는 그의 신체적 피로가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휴식을 취한 후 이러한 꿈은 더 이상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종종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능하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꿈 속에서 자신이 떨어지는 장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신뢰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 직업, 목표 등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무언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반영합니다. 가슴에 달고 있던 브로치가 땅에 떨어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금까지 영화롭던 행운은 사라지고 앞날에 어둠만이 깔린다. 간판이 땅에 떨어지는 꿈 하던 사업이 서양에 기울어 칠흑같은 밤을 맞이하게 된다. 갑자기 물속에 빠지거나 큰 강물 내지 바다에 떨어지는 꿈 크게 손해볼 일이 발생할 징조인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강가의 돌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꿈 강가의 돌계단을 오르다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이른다. 거대한 나무나 좋은 제목이 자신의 집으로 떨어지는 꿈 구하는 소망의 목표 달성 및 많은 이권이나 재물의 안정과 지휘와 사업에 따른 발전과 영화를 얻게 된다. 거울이 저절로 깨지거나 떨어지는 꿈 거울이 저절로 깨지거나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랑과 인연이 끊어짐을 암시한다. 여러가지로 되는 일도 없는 등 불길한 꿈이다. 개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물려 안 떨어지는 꿈 손으로 많은 재물을 만지게 된다. 손으로 금은보화를 다룬다. 경찰관 견장의 계급장이 땅에 떨어지는 꿈 현직에서 좌천을 당하거나 파면이 된다. 실패, 실수, 실제, 불운 등이 있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꿈 계단에서 넘어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지면 여러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고 사업에 진전이 없다.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꿈 진급, 진하, 사업, 소망 등이 좌절된다. 계단을 올라가다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꿈 계단을 올라가다 밑으로 굴러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떤 경쟁에서나 뒤떨어지며 매사에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고추나무에서 붉은 고추가 땅에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 중독으로 병원 출입이 찾아진다. 골짜기에 떨어지는 꿈 어떤 이유로 실업자가 되거나 사업가는 파산하게 된다. 그러나 골짜기에서 기어나오게 되면 타인의 호의나 원조로 회복할 수 있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나 과일 등을 받아 먹는 꿈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나 과일 등을 받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 사회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점차 많아져 재물을 모으게 된다. 공중에서 많은 집회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 사회단체 등을 통해 재물이 생기거나 돈이 될 일이 있으며 또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게 됨. 공중에서 무수한 수표가 내려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모으는 꿈 단체나 회사의 이권을 가지는 가입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공중에서 우박처럼 동전이 떨어지는 꿈 행제나 행운이 찾아오게 됨. 구름에서 떨어지는 꿈 뜻하지 않았던 차질로 실패할 것을 알리는 나쁜 꿈이다. 국기가 땅에 떨어지는 꿈 순간 잘못과 부덕한 탓으로 망신살이 뻗치거나 실패를 하게 된다. 국회의원 양복 저고리에 금배지가 땅에 떨어지는 꿈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직장인은 직업을 잃고 실직자가 된다. 타면, 면직, 퇴직 등 불운이 닥친다. 군인이나 경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 꿈 공적사항으로 인해 특진을 하고 찬란한 스타가 된다. 그네 줄이 끊어지거나 그네에서 떨어지는 꿈 어떤 기관에 부탁한 일이 좌절되고 자신의 권세가 몰락하게 된다.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다 벼락에 맞아 떨어지는 꿈 생각지도 않은 대형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집단사고가 생긴다. 길을 가는데 벼락이 등에 떨어지는 꿈 동업자나 협조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남 꽃나무의 꽃이 떨어지는 꿈 어떤 단체나 개인의 사업이 몰락하게 되고 병을 앓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생김 꽃다발이 땅에 떨어지는 꿈 중단, 사고, 질병, 실패, 불합격, 손실, 이혼, 결별 등이 있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꿈 예당치 못한 불상사나 실패 및 장애 등 손실에 부딪혀 고난을 당하는 액화에 부딪히게 된다. 나무 위에서 원숭이가 발을 헛디려 아래로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중단되고 실패를 맛보게 된 나무나 곡식 등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꿈 외상을 주고 그 돈을 거두기 힘들다. 나무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부러지던가 떨어지는 꿈 자신이 사고를 만나 부상을 당하게 되던가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날고기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 날고기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남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사업에서 성공하게 된다. 또는 누군가 팔다리를 다쳐 중상을 입는 것을 보게 된다. 날아다니던 잠자리가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꿈 하던 일이 중도에 멈추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 실패 우한 등이 있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일이나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을 암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도중에 꿈에서 깨어난 꿈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희망이 사라지고 질병 등 육체적인 시달림을 받게 되며 어렵게 얻은 명예가 일시에 무너지거나 신상에 큰 변화가 온다. 애정, 처녀성, 희망 등을 상실하거나 신상의 위험이 닥쳐온다. 눈썹이 떨어지는 꿈 병으로 고생할 것을 예시한 꿈이다.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는 꿈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는 꿈은 힘차게 목표를 위하여 매진하던 중 생각지 않은 역경을 만나 실패하게 된다. 이런 때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일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둘 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생각하며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달이 갑자기 떨어지는 꿈 아는 사람 중에 불행이 다가올 암시임 돌산에서 굴러떨어지는 돌을 막고도 태연하게 걸어가는 꿈 학교 또는 언론계 등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준다. 돼지가 옷을 물고 안 떨어지는 꿈 뜻밖의 황소만한 복과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 돼지가 하늘에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꿈 관심 없던 일이 뜻밖의 커다란 성과를 얻는다. 땅이 갈라져 그 속으로 떨어지는 꿈 자기의 신변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꿈 떨어지는 물건에 머리를 다치는 꿈 오서른에게 나쁜 일이 생기거나 미움을 받게 될 징조이다. 떨어지는 별을 치마에 받거나 삼키거나 별이 뱃속에 들어가거나 지붕마루에 구르는 꿈 떨어지는 별을 치마에 받거나 삼키거나 별이 뱃속에 들어가거나 지붕마루에 구르는 꿈은 태아가 작품, 업적, 사업 등으로 성공할 진조이다. 떨어지는 포도송이를 받아 먹지 않고 쳐다 맘보는 꿈 태몽으로 장차 교육자나 정신적인 지도자로 크게 이름을 떨치해 아이를 출산한다. 떨어지는 해를 치마폭으로 받는 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실할 자녀를 낳을 태몽 마른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거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를 받아서 삼키는 꿈 마른 개울이나 산에서 조개를 줍거나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를 받아서 삼키면 공적 재물이나 작품 등을 수집하거나 얻게 된다. 많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간다.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 말 안장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우한이 있거나 하던 일이 실패한다. 또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의욕을 상실한다. 말리기 위해 헤쳐놓은 물건 위에 뒷방울이 떨어지는 꿈 남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빚을 주고 떼이게 된 맨 윗단추가 떨어지는 꿈 윗사람이나 신변에 뜻하지 않는 불운이 닥친다. 실패, 불합격, 쉬물수 사고, 질병, 실직 등이 발생한다. 머리를 빚는데 빚음이나 이가 떨어지는 꿈 오랜 걱정이 해소되고 집안의 근심이 사라지는 등 어려운 일이 순조롭게 풀림 머리에 쓴 화관이 땅에 떨어지는 꿈 행복했던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남은 것은 찢어진 상처일 뿐이다. 한때 좋았던 권세와 명예는 사라지고 지옥으로 향한다. 면접시험에서 떨어지는 꿈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된다는 꿈 목화가 바람별에 떨어지는 꿈 꿈에도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툭 불거져 나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밤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밤알을 손으로 받는 꿈 수주, 관급, 도구, 병매물 등에 입찰을 하면 손쉽게 낙찰권을 손에 거머쥔다. 방울새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꿈 지금까지 하던 일들이 중도에 멈춰지고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배에서 귤이 땅으로 떨어지는 꿈 임산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 중독 및 질병으로 병원 출입이 잦다. 중단, 실패가 따른다. 배에서 물로 떨어지는 꿈 불안한 말썽이나 굳은 일에 부딪혀 손실과 장애를 치르게 된다. 번개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 천둥, 번개의 벼락은 재물, 기쁜 소식, 문제 해결, 명성, 부귀, 위대한 사상이나 일을 상징한다. 번개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은 집안에 큰 경사가 있거나 큰 재물이 들어옴을 의미한다. 벼락에서 떨어지는 꿈 안 좋은 꿈 사업이나 하는 모든 일이 낭패를 보는 꿈 별이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는 꿈 사업상 손해를 입을 일이 발생하거나 개혁을 단행할 일이 생긴다.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꿈 권력, 권리, 사업, 명예가 추락 또는 개혁할 일이 생긴다. 별이 품안에 떨어지는 꿈 선구자적인 임무를 출산하거나 성직자가 될 인재를 낳는다. 봉서나 잎이 떨어지는 꿈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과 서로가 결별하여 곁을 떠나가게 된다. 돈꼭지 땅에 떨어지는 꿈 오랫동안 화려한 인기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곰으로 사라진다.